여러분, 오늘은 여름방학 중간점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여름방학 한 지가 벌써 한 2주 정도 지났죠? 2주 정도 지나고, 2주 정도 남았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휴가철이고 해가지고 아직 우리가 3학년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행을 가고 막 하고 있을 거야 근데 이맘때쯤 여러분이 처음에 방학을 하고 나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중간에 점검해 볼 필요가 좀 있죠 사실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여름방학 때 내가 놀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 독서실을 맨날 가고 했으니까 생각해보면 독서실 가서 비싸고 불편하게 잠을 잤고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집에 빨리 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학원을 갔다가 집에 가는 패턴이 아니고 나는 아침에 일찍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이맘때쯤 집에 가도 되겠다라고 스스로 합리화를 했던 시기가 이제 여름방학, 고1 여름방학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1 여름방학 지나거나 성적이 쭉쭉쭉 떨어졌는데 사실은 뭐 그때는 스스로 좀 억울했지만 나 공부를 했는데 왜 떨어지지? 생각해보면 공부를 나 스스로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말아버렸던 거죠 그래서 지금 고1이든 고2든 여름방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알고 있을 텐데 왜냐하면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지금 3학년이나 수험생들이 치르는 수능에서 D-100이잖아 지금 고2 아이들은 100일 지나면 고3이 되는 거고 고1 학생들은 100일 지나면 예비 고2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비자라는 말이 붙기 전에 100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100일 전이면 어느 정도냐면 지금이 7월 갔습니다 7, 6, 5 여러분이 중간고사 끝나고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지금까지가 딱 100일 정도거든 그만큼만 지나면 한 학년이 올라가는 거야 진짜 빠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시간이 훅훅 지나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방학 때 어느 정도 하고 내가 뭘 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크게 두 가지만 이야기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름방학은 생각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겨울방학처럼 공부할 수가 없어요 여름방학은 생각보다 매우 짧습니다 생각보다 매우 짧아요 뭘 그 한 과목 두 과목 이거를 겨울방학 때처럼 여러분이 정리를 할 수가 없는 기간이에요 사실은 한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한 1, 2주 지났는데 미리 생각했던 진도만큼 못 따라가고 있다 복습을 못했다 학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인강을 수강하거나 밀린 복습에 대해서는 밀린 복습이나 진도에 대해서는 그냥 놓아두어야 돼 밀린 복습은 놓아두자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이미 공부하고 있는 단원이 1단원 정도밖에 복습이 안 돼 있는데 지금 학원에서 3단원 나가고 있거나 아니면 강의를 듣고 있는데 내가 그냥 시청만 한 거지 선생님이 모습을 시청만 한 거잖아 그런 상황이라면 일단은 밀린 거를 전부 다 차근차근차근 내가 다시 복습을 하고 다시 꼼꼼하게 진행을 하면 사실은 남은 기간 동안 진도를 다 뺄 수가 없거든 일단은 놓아두시고 일단 놓아두시고 복습은 어디부터 하는 거냐면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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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부터 하세요 현재 내용부터 하시고 밀린 거는 차근차근 다시 진행하시면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끝날 때 예전에 목표로 잡았던 진도까지 1차적으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반 정도밖에 못 나가요 과제든 아니면 복습이든 아니면 강의든 여러분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하고 있는 것에서 할 수 있는 것만큼 복습을 진행하시는 게 좋다는 거지 앞에서 이미 못했던 거를 다 소화하려면 그건 욕심인 거야 그거를 미리 했었어야 되지 원래는 근데 지금 안 한 상태라면 그냥 놓아두고 지금부터 다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여러분이 좀 기억해야 되는 게 여름방학이 끝나면 8월 한 20일 정도 되겠죠? 그럼 8월 말이라고 생각해 볼게 일주일 지난 8월 말이니까 여름방학 후에 중간고사가 10월 첫째 주 9월 말입니다 바로 중간고사 대비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험생이 아닌 이상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죠 중간고사 대비기간이기 때문에 중간고사에 대한 그런 준비기간 준비 상태를 철저하게 마련을 해놔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지금 1학년 2학년이 좀 달라요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수학 사항을 다 끝내지 않은 학교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면 원의 방정식과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 거기를 다시 진행을 해야 되고 하지만 여름방학 때 복습 진행하고 있는 과목은 아마도 수학 하하가 대부분일 거고 그 다음에 고2 같은 경우에는 수학 1을 1학기 때 끝내는 학교가 있고 또 안 끝내는 학교가 있고 수학 2를 2학기 때 진행하는 학교가 있고 아니면 1학기 때 같이 진행하고 있는 학교가 있고 굉장히 단원이 여러 가지예요 과목 나와도 좀 특성이 있는데 특히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수학 1의 경우 수학 1의 경우 여기 1, 2, 3 단원이 한 개도 연결이 안 되죠 여러분이 1단원을 몰라도 2단원을 풀 수가 있고 2단원을 전혀 몰라도 3단원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나왔던 거 중간고사가 일단 목표라면 1차적인 2학기 중간고사 목표라면 1학기 때 학습을 잘 못했더라도 충분히 다시 시험 대비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죠 근데 수학 2는 약간 다듭니다 수학 2는 1, 2, 3 단원이 있는데 요만큼이 이제 한 개로 연결이 되고 얘를 알아야 마지막 적분을 풀 수가 있죠 수학 2는 한 덩어리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2학기 때 수학 2를 중점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수학 2는 사실 1, 2, 3 단원을 전체적으로 다시 다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수학 1은 1, 2, 3 단원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앞에 거 지금 잠시 놓았더라도 3단원부터 다시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거지 1학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1학년 같은 경우에도 수학 상하가 있죠 수학 상하가 있는데 하의 집합과 명제가 처음 나오죠 상하고 하하고 완전 구분되어 버립니다 집합과 명제 그래 좀 어려웠지만 다시 함수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 함수가 끝나고 나면 아예 순열과 조합이란 새로운 새로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앞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놓쳤더라도 다시 여러분 진도를 일단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요나 말이 그 말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2학기 때 중간고사에서 보는 시험 범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일단 여름방학에 대한 학습 범위가 좀 결정이 될 텐데 중요한 건 여름방학 후에 바로 시험 대비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한 진도 충분한 예습을 좀 미리 해두는 게 좋다라는 거지 당장 미리 중간고사 모드에 돌입해가지고 벌써부터 암기과목 공부하고 이런 친구들도 사실은 좀 있긴 있지만 중요한 사항은 아니에요 일단은 8월 20일 20일경 중간고사 시험 대비 전까지 여러분이 애초에 목표했던 거 진도 개념 위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 근데 앞에 거 밀렸다고 다시 그것부터 붙잡고 있으면 많이 못 빼둘 거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2학기가 너무 바빠집니다 알겠죠? 너무 바빠져요 어쨌든 지금 날씨도 좀 덥고 여러분 집중이 좀 안 되는 시기이지만 자기 합리화야 지금 이 날씨에도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선생님 요즘 질문 글 올라오는 거 봐도 여러분이 좀 어려운 내용 많이 문제 풀고 있고 하고 있거든 여러분이 혹시 나태해졌다면 오늘 영상 보면서 좀 마음 다시 좀 잡고 뭐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수험생들도 지금 날씨 좀 덥고 자기 슬럼프 빠졌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 혼자만 그런 거야 전혀 전혀 오늘 할 거 있고 내일 할 거 있는 친구들은 슬럼프라는 게 없겠지 자기 너무 나약해지지 말고 바로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다들 약간 널부어져 있을 때 우리 마음 꼭 잡고 앞서 나가야 또 이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쭉 붙들어매고 남은 여름방학 건강 잘 지키면서 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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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